어? 얘들아! 이거 아니? 클라이매트가 뭐야? 클라이매트는 등산... 아니 클라이매트야 이거는, 클라이매트 등산자, 등산친구! 기후!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가 변하면 돼 야, 얘들아! 기후랑 날씨랑 기상이랑 구별할 줄 아는데? 네! 알죠 봐봐요, 날씨는, 날씨는... 많이 버리겠다 진짜 알아요! 날씨는 비가 오구나... 자, 기상이 뭐냐면요 기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날씨의 상태야 그러니까, 비, 구름, 바람, 대기의 상태, 파도의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게 기상이고요 날씨는 강산의 기후사항을 말하는 거 오늘 날씨가 이렇습니다 근데 기후는 뭐야? 기후는 몇 년 동안 평균을 내는 거 그게 기후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개념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가 변하고 있어 우리는 뭐뭐하는 겨냥이 있어? 걱정하는 겨냥이 있어 무엇에 관련돼서? It's effect on the environment 그것은 바로 영향을 받는데 뭐의 영향을 바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우리는 sometimes 가끔씩 까먹게 돼 It's effect on people 그것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어 As climate change 기후가 변함으로써 desert grow 사막이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막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It becomes harder for many poor people to live 그것은 어떻게 해? 되어버려서 더 힘들게 만들어 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 사막이 늘어나니까 아프리카는 먹고 사기 힘든데 가뜩이나 아프리카의 사막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에 있는 사막도 늘어나고 있어 자, 한번 티베트 고운인데 자, there are food 그들의 음식은 음식과 물은 어때? can disappear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On the growth of desert 뭐 때문에? 성장이야 뭐의 성장이야? 사막의 성장 때문에 물과 음식이 사라진다는 거죠 land doesn't grow 자, 사막이 성장할수록 Good land is destroyed by sand 모래에 의해서 박살나는 거야? 좋은 땅이? 모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당하는 거죠 이거 쏭태죠 자, 사람들은 필요로 해 사막을 필요해 뭘 필요해? 좋은 땅과 물을 필요로 해 뭐하기 위해서 To grow food 음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May start 시작을 해야 돼 War to get it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전쟁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War make life even worse 하지만 어때? 전쟁을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 삶을 심지어 더 최악으로 만들어내 전쟁이 Of course, 물론 Not every war is caused by climate change 물론 모든 전쟁이 모든 전쟁이 아닌 거야 뭐가 아니야?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원인인게 아닌 거죠 하지만 Many are 많은 것들은 Oh, 이게 many are 많은 것들이에요 많은 것들은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grow 많은 숫자 많은 것들은 And 많은 것들과 그리고 이 숫자 숫자가 Is expected 예측되고 있어요 To grow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 As climate change happened all over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전쟁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이 숫자가 하지만 Don't lose hope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Join the movement 광고네요 뭐 뭐 뭐에 참여하래요? 운동에 참여하래 운동에 참여하래 To stop 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Climate change now 지금 기후가 변하는 걸 멈추게 하게 이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Prove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Strong you are 얼마나 당신이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래 우리들은 Can become 될 수 있습니다 The very Oh, very people 야, 이것도 어려운 단어 썼네 여러분, very people 묻지 아세요? Very? 네 The very The very The very The very people 라는 거 어떻게 해야 해? 매우 사람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걸 이거 저게 안 모르는데 더 불러서 베리에다가 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강요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더 강조해야 될 수가 The very people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이런 뜻이야 우수한 사람이라는 거 That Come over Climate change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 극복합시다 뭘 당신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극복해냅시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네요 결론은